국립광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이 새롭게 단장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박물관은 조물조물 꿈을 빚는 도자기를 주제로 20여개 체험공간으로 구성돼 도자기를 만들면서 도자기 제작과정과 쓰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. 재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은 쾌적한 체험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5번으로 나누어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